아, 추천을 누르면 순위가 올려나요? 아, 아프리카 방송중에는 따로 없구요? 만약에 베오스포TV 중계를 하게 된다면은 주로 홈경기 위주만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공장장들만 나왔냐? 어우, 지금은 펜스마프 떨어졌어요 중계 플레이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타자주단 다시 3루 스포츠 7대1, 통체적 난국의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진호가 따라갔고 중계 플레이를 위해서 혹시나 홈런성 타구여도 주계 어느정도 가있었어야죠 아, 상하에 공격당하고 상하게 안팎고 아, 상하에 공격당하고 상하에 공격당하고 같이 공격당하고 정진호의 우익수 펜스 플레이 한 번에 시청자면 6명이 나왔냄거예요 허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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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나의 또한 미야자키리그 끝나자마자 대만 온 것 같네요 결국엔 1&1에서 3구 3구 어우 지금은 변하고 굉장히 완만하게 들어왔습니다 얘도 받쳐놓고 치면 그냥 어디다 맞겠는데 경기 시즌에도 아프리카로 해주면 좋겠다고요? 이거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야 지금은 높은 공 들떨어지는 공에 맞을 않았어요 통일 라이온 지대 2탄입니다 롬바운드 볼 카운트 2탄입니다 롬바운드 볼 카운트 2탄입니다 구강현 2군 트레이닝 코치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지바 롯데전은 5대2로 졌어요 홍성훈 선수가 엄청 하나 졌고요 유격수 김동완 김강혜 길고 길었던 3회 말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제